준비를 뭘 해야 할까요? 파스타 해볼까? 파스타. 파스타 해보실래요? 파스타 할 거 다 있는데, 베이컨도 있고? 소스 다 있네요. 저희 10명이죠? 네. 알려주세요. 제가 그럼 도화 잘 할게요. 어차피 기본을 할 줄 알아서 저도. 그럼 제가 젓가락을 나를게요. 와인잔을 되게 능숙하게 여러 갠 데도. 뭐? 와. 갑자기. mafia... igaugg. 갑자기 뭐 도와드릴까요? 저희가 파스타와 고기를 굽는데 뭐 할까요? 뭐 싸는 거? 적극적이네요 마늘 다듬어 주실래요? 마늘 어떻게 다듬지? 어? 이거를 약간 답답해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씻어서 조심하세요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? 고기를 굽으면 좋을 텐데 제가 고기 구울까요? 그럴까요? 네 약간 한 명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건가 그치 약불이 물 껴드릴게요 생불로 해드릴까요? 아니요 약불이 강아지 콘치트 geschouper 생선 하카 그 키친타올 한 번만 감사합니다. 이거 더 얇게 썰어야 돼요. 아, 괜찮아요? 큰 거 아니에요?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너무 큰 거. 너무 큰 거니까. 뭘 보냈고 상관없어요. 제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. 아, 그래요? 오, 미소? 뭘 해야 되나요? 이제... 아, 거의 없는 거예요? 코에 들어갈 뻔했어. 사이즈가 다 큰데? 어, 쓰실 뻔했어요. 무슨 파스타예요? 어... 로제가 조금 못 드세요? 아뇨, 좋아해요. 오, 뭐야? 무슨 파스타냐고 채랑 씨가 물어봤는데 가빈 씨한테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봤어. 로제가 조금 못 드세요? 아뇨, 좋아해요. 로제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서... 아, 되게 덥다. 아, 되게 덥다. 다 할까요? 아니, 다 해... 다 해가지고... 고객님 제 끝소리도 다 갖고 올게요. 그치, 고객님을 도와주는 거예요. 지금 이 창백, 여러분... 아, 되게 덥다. 아, 되게 덥다. 진짜 너무 많이 Gene티지 hydro. 아뇨! 모든 것들은...